오늘도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누구냐고요? 바로 이 작품의 나레이션을 맡은 나레이션입니다. 아, 드디어 이 작품의 주인공 파랑이의 모습이 보이네요. 자고 있나요? 깜짝이야. 파랑이는 사람을 놀래키는 재주를 갖고 있군요. 참고로 여기서 지고쿠는 지옥이란 뜻이랍니다. 세종대왕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또 하셨겠네요. 아, 시끄러워 이 몸쪽에도 없는 허접둥땡이.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말 거는 거야? 아, 콱 한강에 던져버린다. 마치 제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응하는군요. 뭐야, 아무도 없잖아. 한성인가? 아, 신호 바꼈다. 지옥지요. 지옥. 지옥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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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약식이지? 스산한 기운이 온몸을 뒤덮는다. 시끄러워. 잘 봐. 이건... 나뿐만 했다고 지옥으로 보내줘. 끔찍한 악불의 굴레에 빠진 한평의 공포영화 같은 세계관의 허탈을 못하시. 세이프! 나파랑, 안녕. 파랑아, 아, 안녕. 물리쳤다. 그냥 늦었던 거냐고. 뭐야, 나파랑. 먼저 와 있었잖아. 왜 그렇게 놀라 자빠지는 거야? 파, 파, 파랑아, 괜찮아? 어디 다친 거 아냐? 양파야, 진정해. 응. 아프겠다. 다들 안녕. 늦었네. 아, 오다가 일이 좀 있었어. 무슨 일? 시, 실은... 아까 등굣길에... 다, 다녀오겠습니다. 살금, 살금... 이런, 여기 파랑이보다 지각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었네요. 아, 뭐야, 뭔데? 들킨 거야? 이 친구들은 한나와 양파랍니다. 에에에? 마지막으로 한결같이 늘어지는 우리군요. 아까부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? 잘들려. 아하, 어라라? 잘은 모르겠지만 기분 더러운 목소리라는 건 알겠어. 더, 더러운 목소리? 네. 그게 아니라 우리 작품이 나오는 나레이션 씨. 그나저나 나레이션 씨 목소리가 우리한테 들려도 되는 거야? 아하, 제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. 여러분들의 기억을 지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들 여기를 바라봐 주세요. 아하, 무슨 우쭈잉 뮤비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지금 장난쳐? 곧 한강에 던져버린다. 이 양파야. 뮤비 아니고, 무비. 이런 일이 있었어. 너희 또 들었구나? 난 그냥 환청인 줄 알았는데. 나레이션 씨가 있었을 줄이야. 하아... 하아... 아, 계약부터 늦어버린 것이에요. 뭐지... 지코크 지코크. 아 미안해요. 여러분. 선생님이 좀 지코크했죠? 넷? 아... 어이 쥬리 넌 이 정도 타이밍도 못 맞추면 어떡해 뭐야 뭔데 지금 귀여운 척이라도 하는 거야 뭔데 아 미안 넌 왜 애한테 핍박을 주고 그래 너도 애잖아 우리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나빴지 그보다 너 개헬스 무슨 데 니가 석두 살고 있는 거 같은데 던져줄까 던져줄까 아 아 또 안돼 음 앞으로도 평화로운 나날이 기대가 되는 장난기 밝은 파랑이 납니다 헤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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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watching 헤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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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